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이 강의는 기출문제 특강 강의입니다 3월에서 6월까지 3,4월에는 문학기출문제특강 5월에는 국어교육 6월에는 문법 이렇게 해서 교재 부분이 이렇게 두 권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국어교육과 문법이 있습니다 이 교재 부분은 10개 년의 지금부터 2014년에서 2023년까지 10년간의 서답형 기출문제 부분을 모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기출문제 예상 답안과 또 문제에서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주목할 점 문제 파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제시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작품의 관련 배경 지식 부분을 모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만 보면 그 답안 내용까지 도출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학과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2023년에 보면 우리가 인식적 기능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걸 묻는 부분이 나왔는데 현대시에 적용이 되었죠 인식적 기능을 묻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자체에서 보면 가 지문 나 지문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예상 답안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답안이 제시가 되어 있고 답안 다음에 보면 세부 내용 다음에 관련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관련 문제 배경 지식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 문제 배경 지식에서 앞쪽에 있는 부분과 뒤쪽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제시되는 내용은 뭐냐 이 부분이 문학 일반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문에서 이해되는 내용으로 가의 경우, 나의 경우, 가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책에서 잠깐 살펴보면 2023년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B형 7번 문제 그 부분이 있어서 세부 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292, 293쪽을 잠깐 보십시오 그게 보면 됩니다 292, 293 B형 7번 작년 문제의 예인데 가나 제제가 있고 다 학습 계획 속에 다른 학습 목표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향함을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것이 문학의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1차시, 2차시 세부 내용이 있고 관로 안의 A에 해당되는 말을 이어절로 쓰고 밑줄 친 B의 내용을 밝힐 것 A에 해당되는 말이 뭔가 라고 할 때 관로 안에서 보면 세부 내용에서 문학의 무엇, 무엇 이렇게 제시가 되었죠 그래 A가 있습니다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윤리적 미적 기능이 있으니까 위에서는 당연히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고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묻는 것이고 그 다음 B는 그것을 파악하는 문제 B,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의 삶으로 확장하여 이해해보기 소외된 사람들의 삶 이 말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 때 철거하는 상황이다 철거당하는 상황 그래서 산업화로 인해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시민민들이 자기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점 그래서 그 점으로 제시하면 되겠고 또 시와 관련지어서 비유적 표현이다 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윤리적 미적 기능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분이 바탕이 되는 게 뭔가 그래서 앞에 보면 문제 분석에 제가 최근에 인형 부분은 문제 분석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출제된 분야 및 문제 파악이다 라고 해서 이런 세부 내용도 있는데 이건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뒷부분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문학의 기능 부분이 있습니다 문학의 기능 부분에서 문학의 기능의 교시적, 쾌락적 기능 인식, 윤리, 미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교육과정에서 보면 세부 내용에서 2015 교육과정이 문학을 통한 인간 이해, 문학을 통한 세계의 이해, 삶의 성찰, 정서적 미적 절거움 여기 1, 2, 3, 4, 5로 해놓은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육과정의 다의 내용입니다 다에서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는 문학이 자아와 세계의 대립이다 라고 할 때 자아와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했을 때 시에서는 시적화자 소설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담고 있는 사회, 사회 혹은 현실, 사회문화 맥락 등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담고 있는데 시적화자나 주인공에 대한 이해가 자아에 대한 이해, 인간의 이해이고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할 때 이게 사회에 대한 이해의 의미입니다 문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용어를 이렇게 바꾸어 놨는데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윤리적인 부분 그 다음 정서적 미적으로 고향이 되게 한다 정서적 미적 고향,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나누어서 삶의 성찰, 정서적 즐거움과 미적 효과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교육과정 내용이고 이걸 이전의 교육과정에는 뭐라고 했는가 2009년 교육과정에는 이걸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그 이전 교육과정을 잘 모르면 인식적이라는 게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2015 교육과정에는 인식, 윤리, 미이라는 이 용어가 아니라 그 이전의 용어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전의 용어에서 인식, 윤리, 미이라고 할 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단순한 문제인데 모르면 이 부분에 어떤 용어가 들어가야 할지 잘 모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 보면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문학 부분, 이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문이 있고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 있다 여기 보면 현재 3번이 문학 1번 원리이고 4번은 또 그 아래 보면 이시영의 공사장 끝에 그 다음에 문정희의 비망록,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기출문제 공부하면 어느 부분을 봅니까? 기출문제 공부하면 이게 1번이고 문제다 이게 2번이고 답안이다 이 부분이 3번이다, 4번이다 어느 부분을 공부합니까? 비밀입니까? 어느 부분을 공부하죠? 2번, 주로 이 부분을 공부하죠 예상, 답안 이 문제를 보고 이 답이 뭐다? 이 문제를 보고 이 답이 뭐다? 좀 더 나아가면 뭘 합니까? 이 작품이 있으니까 이 작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한다 거의 이렇게 하면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답이나 이런 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지문이 똑같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을 해놓은 것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보고 답을 공부한다 이 문제가 뭔지 답을 풀어본다 물론 풀어가는 과정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앞으로 문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부해야 할 내용은 뭔가? 이 부분입니다 배경지식 중에 원리에 해당되는 것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온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인식적 기능이나 이 기능을 묻는 문제가 또 나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이지 이걸 알아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문학에서 강조하고 문학을 할 때 여러분이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문제 유형입니다 유형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다른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예의에 있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원리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에 원리가 있는 부분은 이걸 다 실어놨습니다 아마 다른 문제집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뭐냐 그 방법, 원리, 답의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게 공부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런 부분, 답만 공부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이 기출 문제를 하면서 완전히 공부가 되었다 하면 이런 문제가 또 나왔을 경우 다른 예문을 통해서 나왔을 경우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만약에 가, 나, 가 아니고 다른 작품 다, 와, 라, 로 했을 경우에 내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답을 쓸 수 있느냐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합니까? 이것만 공부를 하고 이게 답이 뭐다, 이거 답이 뭐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도 국어 교육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설명이나 원리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아야 예문이 바뀌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가 지문이 바뀌거나 예문이 바뀌어도 적용을 해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길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여기에 답을 아는 이런 식의 공부가 아니라 차라리 이건 몰라도 좋은데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아, 이런 원리가 필요하거나 이런 원리가 있어야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과정 모르고 결과만 알아서는 단순 암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문제마다 그걸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분을 보내 기출 문제 보면 이런 걸 거의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출 문제 공부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출 문제 부분에서 제가 하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런 부분은 유형을 묶어놓으면 그 유형을 묶어놓으면 문제에서 보면 문제는 많은데 유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형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문학에서 보면 앞쪽에 문학 분야별 기출 문제 유형 30쪽에 보면 거기에 문학에서 보면 작품 관련 배경 지식이다 라고 할 때 현대시부터 시작해 현대시에서 문학사 관련 문제 기본 관례와 문학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 기본 관례 문학의 기능 작년 문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문학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 현대시 자체가 아니라 문학 교육과정의 내용이 여기에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를 여러분이 1, 2월에 들었죠 1, 2월에 들었는 분들은 아 인식적 기능이 무엇이다 하면 금방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근성으로 보고 안 했는 사람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왜 이렇게 답이 될까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교육과정에서 제 문학 내용학책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죠 그게 기본이 되는 거다 그걸 잘 적용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문제에 대해 잘 풀어갈 수 있고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단순 암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암기는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를 암기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하루에 한두 가지 될까 말까 합니다 왜? 철저하게 내가 이해를 한 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더라도 내가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암기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는데 우리가 그 원리도 모르고 암기해라 암기해라 그 암기에서 그 내용이 바뀌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문이 바뀌면 암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 원리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의 경향이라든지 유파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2021년의 경우 저항시다라고 할 때 저항시 2015년에 보면 모촌이나 천변 풍경이다 하면 1930년대 문학적형 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페이지가 143쪽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면 143쪽 부분에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가나가 형상하고 있는 사회현실의 모습이다 143, 144쪽에 보면 이와 관련되는 원리들이 필요한 원리가 뭐냐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문학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라고 할 때 맥락이나 사회문화적 맥락 반영론과 리얼리점을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했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또 뭐가 나오는가 1930년대 문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0년대 문학의 전반적인 특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년대 문학에서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위축되었다 시의 경우 소설의 경우 마찬가지로 위축되면서 다양한 경향으로 분화가 되었고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문학관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강압통치 및 카프 해체로 소설관의 변화가 나타났다 다 뭐냐면 위축이 되었다는 이런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가나에 대해서 이 답이 어떻게 유출이 되는 유도가 되는가 라고 할 때 그래서 천변 풍경이나 여기에서는 문학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상화가 있는 현실의 모습이다 일제강점이 가난한 농민의 삶을 터전을 잃고 유민으로 떠돌게 되는 현실 나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태풍속이다 그러면 현실 제시방식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이런 현실 제시방식이 30년대 문학의 경향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30년대 문학 경향이니까 가와 나는 30년대 강점기 현실 문제를 깊이 드러내지 못하고 삼자적 입장에서 즉 가의 경우도 유의민이 발생되는 겁니다 부부가 워낙 못 먹고 못 살다가 이제 소작을 하거나 자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떠돌아야 되는 상황 쪽박차고 쪽박차고 거지가 되어서 떠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내용에서 표면적으로 관찰을 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피상적으로 관찰한 것이고 가하나가 지어진 시대 일제강압 통치로 인해 주제에서 방법으로 문학관의 방향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대와 달리 직접적으로 현실 문제로 드러내지 못하고 피상적 관찰이다 그래서 표상적으로 관찰하나 기법에 치중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앞에서 30년대 문학의 특징이다 시의 특징이다 소설의 특징이다 라고 할 때 다같이 앞에 시대가 30년대 일제가 강압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바로 이 부분은 개별 작품에서 보면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부분과 함께 구체적으로는 30년대 문학의 특징 시의 특징 소설의 특징이 이걸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답안 자체보다도 답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왜 이 답이 유도가 되는가 유도가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지문을 똑같이 이렇게 바꾸어서 예를 들면 소설 부분에서 다에서 작년에 나왔던 부분 이무영의 예를 들어서 젤과 젤장을 낸다든지 젤과 젤장을 냈다 그 다음에 또 라에서는 이상의 날개를 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문제를 내면 똑같습니다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경우 소설 부분이고 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도 예를 들면 인생파 시라든지 서정주의 서정주의 어떤 특정한 시를 냈다 서정주의 꽃파제 독백이라든지 시 부분에서 서정주나 아니면 박목월이나 박목월 시인의 시라든지 해서 30년대 후반에 해당되는 것 이런 부분을 낸다고 하더라도 문제 부분에서 해 놓으면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30년대는 일제가 강압통치되다 보면 시도 20년대 카프시 현실을 담던 시에서 시가 다양해집니다 시문학파 인생파 청록파 전원파 등으로 다양해지는데 다 그 특징은 뭐냐 주제의식 현실을 비판하던 그런 의식은 약화되고 기법은 다양하게 열렸습니다 소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설도 농촌 소설이다 심리 소설이라 하는 것도 그러한 방향에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볼 때도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그 답을 찾아가는 이런 식의 공부를 해야 한다 단순 암기로 해서 답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기출 문제 보면 이런 답 생각하지 말고 먼저 여기에 자료가 있으면 아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하는구나 이런 내용을 그럼 어디서 다루는가 이 내용이 제가 계속해서 뜻이 문학 내용학에서 다루는 겁니다 문학 내용학에서 다루는 것인데 문학 내용학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 2월에 하는 부분이 기본이다 근데 이 기본은 안 하고 기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공부도 잘하고 기분이 갖춰져 있는데 기본이 갖춰져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갖춰졌다라고 하는 분은 나름대로 문학 교육과정을 2015 문학 교육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그 개념이나 용어들을 다 알고 있다면 기본이 갖춰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기본이 안 갖춰진 겁니다 단순하게 작품만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답안을 공부하고 조금 더 나아가는 건 뭐냐면 가 작품, 나 작품 이렇게 해서 작품을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걸 아는 것은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작품이 나오면 도움은 됩니다 이걸 하더라도 그러나 이게 빠지면 뭔가 이런 유형의 문제는 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3 강조하는 게 앞으로 하면 철저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책 자체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면 현대시 관련 부분에서 현대시 경향, 전통개성, 한국문학과 자연, 감상방법에 해당되는 것 감상방법은 이 부분이 네 가지 갈래로서 감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방법에 해당되는 부분 등으로 현대시에 적용되는 것이 있고 뒤로 넘어가면 현대소설 부분에서 현대소설 부분의 문학사 관련 소설에서 문학사 기본갈래나 또는 매체와 관련되는 것 현대소설의 경향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전통의 개성, 골계, 문학과 공통체 갈래마다 문제들은 조금 다른데 기본 뼈대는 같습니다 이 원리가 앞에서 해당되는 이런 원리는 이런 원리라고 하는 게 이 원리는 시에만 적용되고 소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또 앞에 인식적 기능 인식적 기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여기서는 시에 적용이 됐는데 앞에 여기에서는 시에 적용이 됐는데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은 소설에서 또 적용이 됩니다 고전시가 고전사문에 함께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배경이 되는 원리나 절차는 뭐냐 고전시가 고전사문, 현대시, 현대사문에 함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묶어서 문학 내용학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된다 문학 공부에서는 기본이 된다 이걸 잘 알고 있으면 문학 점수도 잘 나오고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도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유형으로 해서 제시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고전사문에도 문학사 관련 고전사문에는 유파대신에 하위갈래라고 했죠 하위갈래 고전사문에서 앞서 보듯이 기본갈래 외에 우리가 보면 설화라든지 가전탁전, 열전 소설 중에는 소설의 유형으로 판소리계 소설이다, 목유록 소설이다, 애정정기 소설이다 등등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개성이나 설화 소설 이 부분은 고전소설이니까 설화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의 기능이다라고 했을 때 2004년에 보면 그 문학의 기능 여기서도 이 부분도 열정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거기서 보면 문학이 개인적 삶의 고향과 공동체 통합의 기능이 있음을 이해한다 라고 할 때 이 기능이 바로 뭔가 하면 개인적 삶의 고향, 공동체 통합의 기능 하는 용어가 있죠 지금은 이 용어를 좀 적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통합의 기능이 있다고 할 때 역시 앞에서 보면 제가 갈래를 설명을 할 때 표에서 이걸 다 제시를 해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시 2023년 그게 어디갔지 207번이었는데 그 세부 내용 속에 개인적 기능 부분에서 보면 294쪽입니다 문학의 기능이라고 할 때 교시적 기능, 쾌락적 기능 이렇게 해서 인간의 세계에 의해, 삶의 성찰, 정서적 즐거움, 문학의 미적 효과 이런 부분으로 2009년에 하나가 제시가 되었고 또 그 부분에 작품에 적용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기능 다음에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능으로 타자를 이해하고 소통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과거에는 이게 2009년 교육까지는 있었는데 2011년, 2015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사회적 기능이다 할 때 인간다운 삶,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런 용어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가 바로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방금 보았던 2004년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때도 열전 부분을 내면서 이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2004년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3년에 열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전 3문 부분에 보면 2004년 문제 부분 방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설시니어 부분에서 문학의 기능이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문학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시에서 문학의 기능이 있고 그 문학의 기능은 같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기능이라고 할 때 나중에 현대시와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온 적도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또 미적 범주나 골계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고전 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사, 하위 갈래, 전통, 자연, 미적 범주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과 관련되는 부분은 고전 시가에서는 자연과 관련되는 문제가 아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고전 3문에서는 하위 갈래가 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위 갈래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갈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현대시 관련 사회문화 맥락 사회문화 맥락을 제가 문학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맥락은 자아와 세계에서 세계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하나를 독립을 시켰습니다 유형에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파악을 할 때 거의 인간에 대한 문제나 세계에 대한 문제가 거의 문제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형을 파악하는 부분으로 유형은 비슷한데 세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때도 문학사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시대의 특징을 항상 먼저 이해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여기에 보면 현대시의 경우 계속해서 2023, 2022, 19, 15 이렇게 나왔는 부분 또 문학사적 맥락과 관련된 앞뒤 시기라든지 문학사적 맥락과 관련되는 부분 사회문화 맥락이라든지 또 다른 맥락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현대 소설 부분에도 보면 40쪽에 보면 사회문화 맥락이라고 할 때 2023년 거기에 제1과 제1장에 인물에게 정오를 유발하는 존재 그 이유를 수탈과 관련하여 수탈한다 그러니까 대감고라든지 지주 등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1930년대 일제의 착취 수탈과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뭘 알아야 되는가 바로 1960년대, 70년대 사회문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찾는 원리를 설명을 했죠 항상 먼저 시대를 먼저 다루고 시대 속에서 그 다음에 문학의 특징 그 다음에 시소설의 특징 이렇게 해서 시소설의 특징은 시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항상 연관을 지어서 이해하면 이런 문제들이 쉽습니다 공부를 처음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개별 작품을 따로따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따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연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연관을 지어 공부하라고 하는 게 제 문학사 강의도 재작년에 해서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치면 나옵니다 문학사 강의에서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부분 문학사를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는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학사와 시대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 고전 산문도 마찬가지 또 고전 시가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맥락이라면 42쪽에 보면 유형으로 현대 시와 고전 시가가 일치합니다 현대 시와 그 뒷부분에 가보면 고전 시가 부분에서 고전 시가의 경우 내용 형식과 표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형식 표현에서 보면 현대 시의 내용 요소 할 때 형상화와 관련되는 게 있고 전체에서 보면 실제 화자와 화자의 상황 태도 화자와 화자의 상황 태도 이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다 다르게 보이지만 저는 이게 다 똑같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수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화자의 상황 태도는 또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소설에서 보면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까 소설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문학에서 앞서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실제 화자 소설에서는 주인공이나 인물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 화자나 인물이 주인공이 누구인가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의 원인은 뭔가 그 상황에서 어떤 대응 방법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태도는 어떠한가 문제를 보면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여러분이 파악하지 않고 그냥 공부합니다 그냥 이 문제 있으니까 이 답만 보고 이 문제 있으니까 답만 보고 그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알면 아 이게 똑같은 문제구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이 작품에 대해서 가나에 대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 부분입니다 실제 화자와 화자의 상황을 여기에서 물었으면 공부를 할 때 가나에서 이걸 물었으면 다른 작품 다 나라에 내가 적용을 해서 이걸 파악할 수 있음 그건 기출문제 공부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나와 있는 이 답만 줄창 이렇게 보고 보고 넘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그만큼 같은 유형이라는 겁니다 시에서 넘어가면 54쪽에 54쪽에 고전시가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시가 문제에도 14, 15, 16, 17, 18, 20, 21, 22, 23까지 몇 년 나오는 문제가 잘 보면 20, 14년부터 보십시오 삼위인국에서 실제 화자와 춘붕처가 처한 상황과 문제 해결 방식 그 뒤에 상황이 드러난 작품의 의도 상황의 의도 실제 화자가 지향하는 삶 지향하는 삶은 뭐냐 상황입니다 강원정의 삶과 다른 의도를 드러낸 부분 찾기 강원정의 삶이 상황입니다 강원정의 상황과 다른 상황 그 다음에 또 아래 보면 각 작품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 차이 상황,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왕사의 상황이 드러난 부분과 나타난 화자의식 또 사대부 시조의 내용 파악 여기도 언지나 언학인데 이것도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언지의 내용인가 언학의 내용인가 2022년에 고상국국과 한거시팔국에서도 화자의 미래 삶의 지향을 드러낸 말 이게 화자의 상황 또 삶의 지향을 확립하기까지 과정 상황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정철의 성산별국도 화자의 상황 공간과 인물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상황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거의 매번 유사하게 나오는데 이걸 유형으로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면서 명확하게 공부를 합니다 제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를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형식표현요소에서 고전시가와 현대시만 형식표현을 나누어서 비유상징에 해당되는 부분 시상전개방식 등등 자주 나오는 유형을 또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현대시로 돌아가보면 역시 현대시에서도 44쪽에 보면 형식표현요소 형식표현 부분에 보면 비유상징에 해당되는 문제가 많이 나왔고 또 이미지 또는 다른 표현에 해당되는 요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 유형으로 묶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한 번 공부하면 하나를 공부하면 여러 가지가 묶여지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이게 묶어져 있죠 묶어져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공부하면 우리가 무엇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쉽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배경지식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특히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유형을 통해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면 여러 가지 유형을 보면서 이걸 완전히 숙달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적용했으면 다른 문제도 적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도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활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런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유형을 나누어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네 가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이 있지만 그걸 각각의 유형별로 공통되는 내용은 공통되는 유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제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유형에 따라 진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유형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앞에 책에 설명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은 8페이지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는 제 강의를 안 들었거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 내용들은 이미 서다평, 제가 1, 2월 강의에서 서다평, 다반석이 부분에 다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서다평, 문제 파악 및 다반석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강을 듣게 되면 직강 듣는 분들은 제가 매주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뭘 하는가 그 뒷부분에 있듯이 이렇게 현재 문제의 뜻이 24쪽 24쪽 부분에 과거 2022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6쪽에 2023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처럼 어느 부분이 맞고 틀리고 제가 x, 0.5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지금까지 1, 2월 들었던 분들은 알죠 어느 부분이 맞다, 어느 부분이 0.5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이 항상 답을 쓰면서 뭐냐면 우리 문제는 기입형은 2점이다 그 다음에 서술형은 4점이다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쪽에 가서 보면 답을 쓸 때도 기입형은 항상 문제가 2가지 부분이니까 2가지에서 1점, 1점 혹은 때로는 보면 4가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1점, 1점 이렇게 되고 서술형은 보통 문제가 이렇게 문제 자체로는 이렇게 문제는 2가지 나옵니다 2가지 나오는데 이 2가지 문제에서 보면 앞의 문제에 대해서 1점, 1점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순서대로 보면 이것이 1번이다 이것에 해당되는 게 2번이다 이것에 해당되는 게 3번이다 이것에 해당되는 게 4번이다 하면 1번 문제에서 1점, 1점이 됩니다 2번 문제에 1점, 1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점 부분 4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4가지 요소가 갖춰지는데 우리가 답을 쓰다 보면 가장 답을 쓰면서 놓치기 쉬운 게 쭉 쓰다가 이건 빠스려버리고 이렇게 쓰는 경우 세 번째 부분은 급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 또 기본적으로 보면 두 가지 문제인데 1번 부분은 내가 잘 아니까 1번 부분은 자세하게 써놓습니다 2번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아무리 길게 써도 이건 1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4점 답을 생각을 하고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채점 기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문제에 요구하는 것은 4가지 부분이 함께 담겨야 한다 4가지가 다 담겨야 정확한 답이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여긴 두 가지가 답이고 여긴 4가지 부분 내가 답을 썻는 부분 속에 문제와 연관을 지어봤을 때 이 문제에 답이 있느냐 이 문제에 답이 있느냐 항상 검산할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문제에 답이 있느냐 또 이 문제에 답이 있느냐 이렇게 검산을 해서 다 갖춰져서 맞으면 우리가 이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다보면 여러분이 빠서린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잘못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대해서 점수를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첨삭을 할 때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요거 하나에 대해서 본다면 이 부분 문제든지 이 부분 문제든지 하나를 1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이 1점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가 되는데 우리가 1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1점 했는데 0.5점 답이 좀 부족한 경우 1점을 주기는 했는데 제3자가 보면 0.5점만 줄 수도 있다 또 1점 했는데 점수를 안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0.5점인데 0.5점인데 공부는 1점 공부를 했는데 답안을 잘못 적어서 0.5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0.5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5점을 주었는데 0점이 될 수도 있다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틀렸는데 내용이 틀렸는데 0.5점 틀렸는데 1점 그 다음에 완전히 틀린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우리가 답을 쓴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 부분은 점수는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0.5점만 주거나 이건 안 주는 경우고 이건 내가 0.5점을 받았는데 실제 공부는 1점을 했는 공부입니다 공부 알고 있는데 답을 잘못 쓴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즉 다반석이가 잘못되어서 점수 못 받는 겁니다 제가 답을 보면 이 학생이 공부는 했고 알고는 있는데 문제를 잘못 읽었거나 답안이 쓰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훈련을 안 하면 나한테 이런 습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1점인데 1점이고 여기 0.5점 받으면 뭐 0.5점 차이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문제에 이렇게 0.5점이면 우리 문제가 23문제입니다 11.5점 11.5점 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작은 부분 작은 부분인데 모여지면 큽니다 그래서 이걸 고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또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 답안에서 여러분이 머리 속에서 100을 아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드러내는 것은 20밖에 못 드러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점수는 20점입니다 어떤 학생은 25밖에 모른다 25밖에 모르는데 21을 드러낸다 이 학생이 합격합니다 여러분 머리 속에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답에서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이 드러낸 그대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말을 해보면 공부에서 바삭하게 알고 다 잘 아는데 시험만 치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뭔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 합격수기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 분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 합격수기가 있어서 과거 부분으로 보면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그 이용학의 시인데 무슨 아롱범 이렇게 돼 있는데 올려져 있으니까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용학의 시의 일부인데 아이디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뭐냐 하면 자세하게 그걸 제시해 놨는데 과거에 처음에 공부는 했는데 와서 이렇게 시험 보고 번번이 안 됐습니다 저한테 강의 들으러 와서 처음 이렇게 제가 한두 번 시험지를 보면 압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다반석이가 영응틀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점짜리 매번 시험을 보는데 처음에 보면 다반은 완전히 산더미처럼 써놨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요 부분이나 요 부분에 핵심에 해당되는 것 엉뚱한 것만 다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답이 2점이나 3점 이렇게 돼서 2점 3점을 받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 교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10점을 받기에 이 학생이 막 처음에는 해서 답답하고 이러니까 막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고 이러니까 공부를 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10점을 받아서 제가 괄목 상대라고 이렇게 막 적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때 충북에 합격했습니다 충북에 해서 거의 1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보더니 서울에 합격을 해서 지금 서울에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 또 뭐냐면 바로 작년에 합격한 사람인데 작년에 조교로 합격했던 사람입니다 수기에 올려놨는데 처음에 앞에 이야기했죠 44.67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뭐냐 그걸 채점하라고 첨삭해서 보내줬는데 다반석이 부분에서 필요 없는 다반에 보면 다반에 필요 없는 내용이 많다 필요 없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요건 나중에 거기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첨삭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학생 것은 처음에 첨삭했는 게 있고 또 작년에 첨삭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첨삭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첨삭했는 내용들이 보면 답석이가 엉터리여서 내용은 제가 적어놨는 게 뭐냐 내용은 많이 했는데 다반석이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 학생이 저한테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어서 1년 동안 쭉 하더니만 1차 합격을 했는데 그때는 0.78 요정도 차이로 0.7 요정도 차이로 1차에 합격을 했는데 이건 좀 아슬아슬하고 실제로 좀 힘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50% 뽑아서 50% 탈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안되더니만 그래서 1차는 합격했는데 2차에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서 올해는 이제 8점을 넘어섰다 그랬죠 8점을 넘어서서 8점 정도 넘어서면 거의 좀 수석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점수를 높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 학생은 어쨌든 거기에 합격을 해서 지금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이 학생의 경우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정작 해야 할 부분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원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내 실력이 길러지는데 이 부분을 하는 것은 단순 암기이고 단순 잠깐 엄발에 물붙기입니다 잠깐 내가 기출문제 하니까 기출문제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엄발에 물붙기 그렇게 하듯이 하는 겁니다 잠깐 동안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시험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작도 이 부분은 안 하죠 제가 강의하면서 답안 작성 특강 할 때 이 부분 우리가 내용을 공부하는 것만큼 이것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사람 중에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데 안 되는 분은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 답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가는 게 바로 다반석이다 한 문제에 대해 일점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어야 그게 다반석이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쪽에 설명해 놓은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 시험에 0.5점 단위가 없잖아요 1점 단위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0.5점 단위를 해놓은 것은 우리 시험 자체가 세 사람이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점이 나올 수 있고 한 문제에 대해 1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0.66이나 6,7이 나올 수도 있고 0.33이 나올 수도 있고 0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점 부분에 대해 모든 문제에 대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1점을 주고 한 사람은 틀렸다고 했을 경우 0.66이 되겠죠 두 사람이 틀리고 한 사람이 맞게 하면 0.33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중간점으로 0.5점을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0.5점 단위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관로가 돼 있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틀렸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완전 명확한 답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답안이 여기에서 이 부분으로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특강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하면 문제 오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함정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기입형 문제를 얼마나 풀고 있는가 얼마나 이렇게 살피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한 그런 의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입형 문제 부분을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해서 제가 함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기입형을 잘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사평 문제와 관련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강의에서 전반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유형별로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내용은 그 유형에 해당되는 원리 문학개발 원리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같은 유형의 원리를 제가 이렇게 세 문제 네 문제를 풀어봤다 그럼 이 세 문제 네 문제를 풀어봤으면 내가 이제 인위적으로 다른 작품에 이 유형을 적용해서 기출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다른 문제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답을 적어봅니다 이런 문제라면 지문만 바꿔서 문제는 똑같이 하고 지문만 바꿔서 파악을 해보고 내가 제대로 파악하는가 제대로 파악해서 답을 쓸 수 있으면 이건 공부가 잘 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이 방향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줄에 그 서문 첫 줄에 해 놓은 게 뭐냐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는 것은 모든 시험에 기출 문제에 대한 시험을 준비할 때 방향타 역할을 하는데 국어 교사 임용 시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답안을 공개하지 않아가 어려움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10년이 지났고 그래서 이걸 따로 묶어서 이렇게 제시한다라는 것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향타라고 할 때 그래서 이 어떤 유형을 묶어서 그 유형의 특징을 함께 여러 번 공부하다 보면 그 유형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매년 새로운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많이 적중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문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문제 유형은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유형은 되풀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 유형은 매년 되풀이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중요한 문제 유형은 계속 되풀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유형을 잘 찾아서 대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는데 이 기출 문제집이 바로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문학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문법이나 국구 교육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있는데 우선 5, 6월에 이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원리 교제 편찬 원리나 이런 것은 똑같으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차례 부분에서 보면 문학은 문학 문제를 기평과 서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서술형으로 나누었고 일부 부분에 논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 논술형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제시가 되어있는데 기평,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제시가 되어있고 지금은 논술형은 문제 자체는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논술 유형에 맞게 답을 쓸 필요는 없죠 지금은 이제 기평과 서술형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면 기출문제 유형이 제시되었고 그 다음에 기평부터 시작해서 또 2023년에 기평 문제까지 또 서술형은 2014에서 역시 2023년까지 논술형은 2014에서 2019년 문제까지 이런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있으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들어가서 기출문제 유형 부분을 보겠습니다 유형 부분에서 서답형 기출문제 풀이라고 했고 30쪽에 보면 문학사 관련 문제 문학사 관련 문제 이렇게 해서 현대시 부분에서 문학사 문학사 중에서도 과거에 보면 2013년에 문학사적 의미를 묻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음령이 된 것은 10년간의 문제입니다 음령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과거의 문제입니다 과거 문제들도 여기 함께 제시해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참고하라는 의도로 어 근데 다반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거와 좀 많이 달라져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런 문제 답이 무엇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어 과거 문제들은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육과정 내용도 좀 바뀌고 문제에서 묻는 것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묻는 문제는 요즘은 철저하게 예문에 적용해서 예문을 파악하는 문제를 낸 과거에는 예문이 없이도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문 별로 안 중요하고 달달 암기했는 것 초창기 시험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이 과거에 있던 부분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다만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답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답을 이해하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현재 그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10년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어 그 원리에 해당되는 것은 잘 뽑아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30쪽에 문학의 기능 부분이 있어서 기능에 해당되는 문제 첫번째가 문학사 관련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인 부분이고 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음 문학사 관련 문제에서 어 현대 소설 부분도 있는데 현대 소설 부분은 뒷부분에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또 유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기능 부분이 있고 음 그 전에 음 우리 전체적인 문제 부분에서 보면 어 제가 이전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첫번째는 2014년 문제 중에서 B의 1번 서술형에서 B의 1번에 B의 1번에 B의 1에 두번째 부분에 상대는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어 이 부분이 135쪽 이 부분 있고 그 다음 두번째는 어 2021년 문제 2021년에 있는데 A12번 문제 A12번 서술형 이 부분은 이 부분은 248쪽 이 부분 요걸 왜 제가 따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이 답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 묻는지 어 어 앞의 문제는 문제가 뭘 묻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한에서 이 부분은 답을 제시를 해 놓기는 했는데 문제가 읽어보더라도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135쪽에 보면 어 첫번째 서술자가 누구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달하는가를 기준으로 가와 나의 차이를 밝힐 것 그래서 서술자가 가와 나에서 누구 차이를 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쉽게 드러낼 수 있는데 2번에 보면 나의 이야기 전달 방식과 인물 간의 관계가 인물에 대한 독자의 공감과 정서적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밝힐 것 저는 이걸 지금 읽어도 몇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분리해서 제가 답을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분리해서 답을 적어놓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을 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문제가 좀 개떡 같은 문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가 이게 보면 전달 방식 인물 간의 관계 인물에 대한 독자의 공감 정서적 거리 조절 이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섞여서 어떻게 답을 써야 할지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서 답을 써놓기는 했는데 1번 2번으로 써놓기는 했는데 이게 출제자가 원하는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출제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를 아무리 보더라도 잘 문제 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 부분에 그 점을 적어놨습니다 위의 문제는 좋은데 두 번째 문제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2021년 A12번 248쪽 비교적 최근 문제인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있는 부분 제가 이 부분 왜 이렇게 먼저 말하는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어 저도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이걸 모른다 라고 하더라도 헷갈린다 라고 하더라도 이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앞에 문제 자체에서 포기의 선지에서 ㄱ, ㄴ, ㄷ, ㄹ 이 부분에서 그 내용을 정밀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ㄱ, ㄴ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육사와 관련지어 개인으로서 표랑하게 갖게 되는 변민 이건 개인적인 개인적인 서정의 측면 ㄹ, ㄴ ㄴ, ㄴ, ㄷ Конечно 이것은 의 female ㄴ, ㄴ 은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 ㄱ과 ㄹ 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ㄱ은 개인의 변민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작품 ㄱ은 이렇게 하면 ㄱ과 연관이 되어서 괜찮은데 ㄹ 부분을 보면 희생적 의지의 자아가 두드러진 작품 여기에 뭐가 오면 되느냐 민족을 위한 또는 조국을 위한 의지 희생적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희생적 의지가 드러나는 작품은 희생적 의지가 드러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십자가라든지 그 다음에 쉽게 쓰여진 시, 참회록, 간 이 네 작품 중에 한편으로 보면 개인의 번민이다라고 할 때 개인의 번민도 드러나면서 개인의 번민과 희생적 의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ㄷ과 ㄹ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ㄷ, ㄹ 부분을 기억, ㄹ은 관계가 없는데 ㄷ, ㄹ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개인의 번민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할 때 이런 부분이 개인 번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회록이나 CTS 지어진 시는 개인 번민보다는 또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에서 조국을 잃고 선 그런 부분이 강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보면 개인의 번민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할 때 그럼 십자가나 간이 개인의 번민이 나타나는데 십자가나 간은 또 희생적 의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십자가 속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답을 써야 할지 ㄷ, ㄹ 부분 때문에 이게 ㄱ, ㄴ처럼 명확하게 좀 대립이 되도록 문제의 의도는 뭔가 이육사 시인의 시나 윤동주 시인의 시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번민을 담은 면도 있고 또 민족적 저항을 담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대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할 때도 거기에 맞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ㄱ, ㄴ처럼만 설명해주면 되는데 ㄷ, ㄹ 부분이 설명이 명확하게 대비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들 중에 ㄷ, ㄹ이 함께 포함될 수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개떡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자체는 의도는 좋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ㄷ과 ㄹ, ㄹ 이 선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답을 쓰는 사람이 맞춰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답을 써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두 문제는 미리 좀 고민하지 말고 이건 문제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 주장인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는 분 질문 이 부분은 교재를 바탕으로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질문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수업 시간 중에라도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는 그만큼 어떤 문제든지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구하고 또 여러분이 질문하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지나가면 또 잊어먹고 또 문제이다 보니까 이견이 있거나 다른 부분이 있을 때도 항상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제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하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